예 안녕하십니까 다비드입니다. 오늘 기사보니까 이제 유성준씨 저보다 형이죠 어 입국 거의 20년이죠. 입국 화가 불허 지금 몇 번 시도했지만은 계속 안됐죠.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기사가 예 입국 화가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. 저도 이제 군대에 너무 힘들었어요 예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그 추 겨울날 정말로 추워 가지고 예 너무 힘든 생활 했죠. 왜 여기들 와야 하나 2년의 시간이면 정말 사회에서 뭐라도 했을 것인데 그런 생각도 많이 했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유성준씨는 뭐 이렇게 뭐 형님을 뭐 소티브 형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노래 잘하고 춤도 잘 추고 하는데 너무 좋아했죠. 근데 이제 17년만에 한국에 오는데 과연 이제 와가지고 과연 그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예 그런게 좀 예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인가 좀 70%가 반대했다고 하는데 10명 중에 예 7명은 예 10명 중에 7명은 입국이 불허다고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뭐 과연 이제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구요 예 또 방송생활을 하실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참 참 기대반 우려반 네 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하셨는데 평생 방송하는 자세로 살아간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관심이 갑니다 예 여러분들 뭐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 그래도 너무 오래됐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어 17년이면은 광산이 두번 바뀌었다 예 저는 그래도 입국은 입국 허가 저는 반말인데 아무튼 예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